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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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어 이거 따가워 아이고 미안해 삼룡이 미안해 윤희 병원가? 알았지? 누나 봐봐 아악! 아악! 누나 말 좀 잘 듣고 있어 저 간식 대맘왕 좀 어떻게 해봐 오늘도 또 고집부릴텐데 오늘은 안줄거야 오늘은 니가 마음 좀 강하게 먹어야 돼 밥 먹여야 돼 들었지? 응 초리용 들었지? 오늘은 밥 먹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돼 진짜 어떻게 간식으로 끼니를 때워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에 엄마가 없었어 나가지라 불안하다 니가 혼자 어떻게 잘 할 수 있어 엄마 그집에서 순댓국도 꼭 사와 아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은 그만 순댓국이야? 응 소울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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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언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간식 많이 얻어먹는 거야 엄마 없을 때 언니 말 안 들으면 간식이 조금밖에 너한테 안줘 알았지? 언니 말 잘 들어 눈치껏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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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 가자 가자 곱순아 거기 뭐 있는 거 같지? 거기 있어? 우리 잡아볼까? 아 무서워 놀랬잖아 안 나와? 정체를 밝혀라 곱순이 등털 섰다옹 안녕 반달아 안녕 반달아 뱀꼬 소리야 똥싼당 흐역 미안해 우리 갈게 심륭아 너 거기서 혼자 뭐해? 심륭아 너 거기서 혼자 뭐해? 심륭아 너 거기서 혼자 뭐하냐니까 꼬물 아저씨가 와야지 그 세탁기 팔지 꼬물 아저씨 남용아 안약 넣기 싫어 누나가 자꾸만 안약 넣어 용아 거의 구르고 있지 말고 이리 나와 옳지 왜 그래 편하게 가서 쉬지 안약 넣는게 싫어 고지마 삼용이 용아 용철아 엄마가 손수건 샀대 삼용아 손수건 용철이 해주라고 용철이는 왠지 이런 색깔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화려한 색깔 그치 용철아 벌써 졸려워? 벌써 잠이 솥으로 온거야? 다섯 용철아 어때 마음에 들면 누나 손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맘에 들어 해줘서요 밥 먹방 밥 먹자 맛있게 많이 먹어 맛있어? 어이구 꼭꼭이 하는거야? 응 꼭꼭이 하는거야 어? 발도 깎아야하는데 꼭꼭이 하면 어떡하지? 동백이 꼭꼭이 하는거 그래요 그렇게 울더니만 잠투정 하는거였나봐요 응? 영철이형 많이 먹었어? 응? 동백아 발도 나중에 깎을까? 영철아 동백이한테 유모차 잠깐만 빌려주자 유모차를 잠깐만 영철이가 빌려주자 두시간만 빌려줄까? 응? 한시간만 빌려줄까? 한시간만 빌려줄까? 아 아 영철이는 벌떡 깎을게 없어요 그렇죠? 아 저 외골수좀 보세요 안양 넣기 싫다고 가까이도 안오고 저저저저 손을 손으로 잡고 아이구 착해 싫어 이게 누나도 힘들어 용이가 그렇게 안양 넣는거 싫어하고 힘들어하면 누나도 힘들어 영철이 wastewater 고구마 캐러 갈 사람? 고구마 캐러 갈 사람? 오 영철이? 영철이가 갈 거야? 우와 진짜로? 이야 가자 영철아 누나가 고구마 캐서 영철이만 줄게 가자 영철이요 여기부터 펴 볼까? 여기 있을 수 있지? 됐어 파랗 muга 영철아 고구마가 없어 고구마가 없어 무슨 일이 되냐